라인댄스 기초 스텝, 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오른발부터 앞으로 나가는 건 포드락입니다. 락. 락이 있으면 리커버, 체중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시작! 포드락, 리커버. 한 번 더. 시작! 오른발 스텝 놓고. 앞으로 나가는 포드락, 리커버. 뒤로 놓는 건 백락, 리커버입니다. 오른발 뒤로 스텝 시작! 백락, 리커버. 옆으로 놓는 건 사이드락. 시작! 사이드락, 리커버. 항상 락이 있으면 리커버가 있다. 실버 바늘이에요. 알았죠? 실버 바늘처럼 꼭 락이 있으면 체중을 돌려주는 리커버가 있어야 돼요. 크로스락, 올발락. 시작! 크로스락, 리커버. 체중을 돌려주세요. 시작! 크로스락, 리커버. 다시 한 번 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포드락, 리커버. 뒤로 가면 백락, 리커버. 옆으로 가면 사이드락, 리커버. 교차, 크로스락. 교차로 가면 오른발 뒤로.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락, 리커버. 잘해주세요. 그럼 왼발 해볼까요? 왼발 포드락, 리커버. 왼발 시작! 포드락, 리커버. 뒤로. 백락, 리커버. 이러면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락, 리커버. 이렇게 락은 포드락, 뱅락. 사이드락, 크로스락.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인 스텝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브렉 바인 스텝. 브렉 바인 스텝. 브렉 바인은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가스. 여기가 브렉 바인. 브렉 바인입니다. 다시 한번 브렉 바인 스텝 오르발로. 시작!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으로 가볼까요?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바인 스텝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콜 카운트만 보실게요. 브렉 바인 스텝 시작!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인데요. 마지막은 타치 바인치. 타치. 보면 2개 더. 다시 한번 포워드도 있구요. 그 다음은 크로스 비스텝. 네. 바인 스텝은. 그래서 바인 스텝, 타치. 바인 스텝, 포워드. 바인 스텝, 크로스. 바인 스텝, 투게더. 자, 그러면 먼저 투게더부터 연습해볼게요. 바인 스텝, 브렉 바인 스텝, 투게더. 시작!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투게더. 투게더가 바인 스텝, 투게더. 왼발 시작!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투게더. 다시 한번. 노란 말이에요. 시작! 사이드, 브렉 바인 스텝, 기호, 사이드. 그 다음 터치. 터치는 체중이 없는가? 투게더는 체중이 있는가에요. 다시 한번. 터치는 체중이 없는가? 투게더는 체중이 조항이 있는 상태에요.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브렉 바인 터치. 시작! 브렉 바인 터치. 브렉 바인 터치. 브렉 바인 터치. 자 그러면 기본 브렉 바인 스텝을 연습하세요. 그러면 오버 바인 리스트 해볼게요. 오버 바인. 오른발 앞으로 교체. 크로스. 오버 바인. 사이드. 비하인드. 이게 오버 바인입니다. 다시 오버 바인. 다시 왼바로 갈게요. 왼발 플로스. 오버 바인입니다. 사이드. 비하인드. 다시 한번 오버 바인. 오버 바인. 오버 바인. 오버 바인. 오버 바인. 오버 바인. 왼발 옆으로 사이드. 오버 바인. 다시 왼발 오버 바인. 왼발. 옆으로 교체. 사이드. 왼발 뒤 교체. 마찬가지로 오버가인 터치 오버가인 두 개도 다양하게 있어요 한 번 해볼게요 오른발 오버가인 시작 오버가인 터치 사이트 터치가 있죠 맞죠? 전체 포워드가 있어요 오버가인 터치로 맞죠? 반대로 시작 오버가인 스텝 터치로 해볼게요 오버가인 다시 오버가인 시작 혀야 마지막만 말은 터치 다시 오버가인 스텝 터치 오버가인 후워드 라인께 시장 오버가인 스텝 터치 이렇게 체중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왼발 말이지 마지막 터치 닮 jeunes selection 사과랑 했어요 그 다음 뒤로 백오버가인 시작 뒤로 갈게 뺄게요. 왼발을 시작. 뒤로, 옆으로, 앞으로. 다시 한 번. 오른발 뒤로 붙이는 건 빼기에요.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코스. 다시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코스. 다시 백백하인드, 백오버팔, 왼발, 백오버팔, 로켓. 그러면 바인스텝에서 한 번 하면, 왼스텝, 오버 바인스텝, 백오버 바인스텝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바인스텝 한 번 더, 바인스텝, 시작. 바인스텝 터치 할게요. 바인스텝 터치, 오른쪽 왼스텝 터치, 왼스텝 터치. 이제 오버 바인, 크로스, 시작. 크로스 사이드 위에. 오버 바인, 왼발, 시작. 크로스 사이드 위에. 다시 오른발, 시작. 오버 바인, 이제 터치가 돼있어요. 사이드 터치가, 오버 바인 터치, 시작. 오버 바인, 터치. 백오버 바인, 뒤로 가며, 시작. 백오버 바인, 터치요, 오버 바인. 다시 한번 더 시작 백 오버 와이 타치 백 오버 와이 타치 오케이 잘하셨어요 스텝입니다 다음은 재즈 박스 재즈 박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도착 외발 앞으로 크로스 볼론에 체중넣고 백 다시 체중넣 사이드 이게 재즈 박스에요 스텝 박스 시작 크로스 백 사이드 카운트는 3카운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터치가 될지 호의가 될지 크로스가 될지 몰라요 일단 재즈 박스는 왼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겨차 볼론 체중넣고 백 뒤로 사이드 여기가 재즈 박스에요 왼발 재즈 박스 크로스 오른발 크로스 크로스 백 재즈 박스 사이드 이게 재즈 박스에요 그러면 우리가 3카운트로 못 만들잖아요 4카운트 연결하려면 재즈 박스 터치기 오른발 크로스 오른발 크로스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재즈 박스 크로스로 갈게요 재즈 박스 크로스로 시작 재즈 박스 스텝 크로스드리스 왼발 크로스 시작 재즈 박스 스텝 이제 왼발으로 가겠습니다 왼발 시작 재즈 박스 스텝 크로스 한 번 더 왼발으로 시작 재즈 박스 스텝 크로스 오케이 됐어요 재즈 박스 포워드도 있어요 시작 재즈 박스 스텝 포워드 재즈 박스 포워드 재즈 박스 포워드 왼발으로 시작 재즈 박스 스텝 포워드 다시 왼발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크로스 백 사이드 포워드 재즈 포워드 재즈 박스는 터치 크로스 포워드 포워드 투게더 재즈 박스 투게더 그러면 재즈 박스를 방향전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재즈 박스 바닥판으로 가겠습니다 오른발 시작 크로스 크로스 그 다음에 방향을 서두를 할 때 백 사이드 투게더 오케이 다시 한 번 재즈 박스 방향을 두기 시작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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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사이드 투게더 다시 방향전을 할게요 오른발로 재즈 박스 크로스 시작 재즈 박스 스텝 크로스 다시 한 번 크로스 크로스 커러스틴 백 사이드 포워드 아 크로스 어차피 재즈 박스 투게더 시작 크로스 커러스틴 사이드 투게더 한번 해볼게요 재즈 박스 시작 크로스 커러스틴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라고 투게더 시작 시작! 재즈 박스, 스텝, 투게더 다시 오른발로 시작! 크로스, 백,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휠, 시작! 크로스, 커터, 백, 사이드, 투게더 왼발로 왼발로 민척 방향으로 시작! 크로스, 커터, 백, 사이드, 투게더 다시 왼발로 시작! 재즈 박스, 커터, 왼쪽 방향으로 백, 밴드, 사이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그렇지 왼발로 재즈 박스, 커터, 시작! 재즈 박스, 스텝, 두게 다시 왼발로 시작! 재즈 박스, 스텝, 두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재즈 박스 방향으로 풀어봤습니다 그죠? 다양하게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